에디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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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원장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설문조사 있죠? 참여해주신 설문 잘 보았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웹툰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이제 새로 나올 우리 AB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았습니다 약속대로 바로 짜잔 와콤 16인치 추첨을 통해서 우리 선택받은 그 학생한테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계획 같아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에디벅스 전 학생들한테 우리 와콤 모든 제품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불안히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짜잔 짜잔 tama 나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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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단속 하나 네 이게 전화번호 ит但 были 4불금 12ذا 2200 학생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 전화번호 뒷번호가 4,2,9,1,2,0 학생입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또 아쉬운 학생들 많이 있죠? 우리가 리버프가 다음 기회에 더 풍성한 걸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연말에 한번 하잖아요? 우리 수강증 모은 거 더 크지만 상품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응모하셔서 다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. 이번에 설문을 확인하면서 우리 엘리버프 사슬들이 얼마나 웹툰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앞으로 탄생한 우리 AB2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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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